나도 나의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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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하기 전에 I wanna be a Mr. Lee 성공! 파당하세요 파당하세요 저희 처음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였네 아이고 친구 청소에 가야죠 친구 청소에 갈게요 힌트 주세요 네모 정답! 정주리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네모의 꿈 땡 정주리 씨 기회 없습니다 저희 작가 팀을 뭘로 보는 겁니까 네모 나왔다고 네모의 꿈이겠어요? 답답합니다 어? 저.. 네 인디아나 존스 정답! 유리 씨 빨라입니다 저 정말 자신이 갑자기 없습니다 배한성 선배님 하나 둘 셋 작가 개념! 정답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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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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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빠져 빠져 이제 빠져 버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내 마음 이제는 한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건 바로 너 아아아아악! 아아악! 축하한다 아아! 아아! 아 정말리 힘들었어 아아악! 이번엔 사은창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1.5층 갑니다 요거 중간에 껴 있는 우리 김치와 만두쇠를 맛있어 맛있어 장마철에 기가 막힙니다 그랬습니다 갈게요 힌트 주스 싹까? 우주 택시 버스 정답! 자! 김민교 씨 좋아요 김민교 김민교입니다. 버스 안에서 야 박자 예술이다. 버스 안에서 땡 다음 힌트입니다.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. 귀를 좀 부탁하세요. 정답 자 선진 은하철도 999 아니에요? 땡 아닙니다.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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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유리 남행열차 땡 정답 아니요 한 번 기회 이재현입니다. 하나 둘 셋 정거장 정답 아 룰인데 어떻게 아세요? 이곳은 너와 나의 일생이 있는 곳 여자 여자 여자인 내가 기다려야지 수영아 우아 야 좋아 어어 자 버넷게임입니다. 이거 이긴 팀이 다 가져갑니다 여기 있는 상품 한 분이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. 한 팀이 서바이벌이에요. 가겠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장윤정 씨. 동구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이재윤. 물송이처럼 날리네 서유리. 향긋한 꽃 냄새가 비워박씨. 피바람 타고 솔솔 혜인이.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근 이선진. 아카시아 꽃 하얀 꽃빛 아카시아 꽃이 활짝 쟤 완전 웃긴데. 어머. 쟤 약간 박현빈이 같아. 유일한 탈락자네요. 자, 순서는 전과 동의해요. 네.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미워요. 심수목 씨. 아이헤이트 유. 아우 더러워요. 장윤정.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. 주셨어요. 보고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